안녕하세요 와 저 비상등 너무 환하다 그죠? 좀 가리자 어떻게 가리죠? 이렇게 실패니한 두더지 봤어요 그 짤 안녕하세요 저 비상구가 뒤에 너무 화내가지고 잠깐만요 와 근데 이 필터 쓰니까 너무 옛날 사람 같다 아니 이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잠시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다 안녕하세요 제가 저번에 채팅이 안 돼서 너무 일방적으로 소통하다가 나간 거 같아가지고 인사 좀 드리려고 켰습니다 작업하다가 혼자 와서 작업하고 있는데 좀 적적해가지고 온 김에 인사도 드리고 그러려고 소통 좀 하려고 죄송해요 제가 면도를 안 해가지고 오늘 죄송합니다 아 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같네요 아 이제 채팅창 보이네 채팅창이 안 보여서 저번에는 너무 킹 받아가지고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사탕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구성이 전혀 안 되부르네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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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요즘에 위버스 그거 동시통역 다 동시.. 번역 이런 거 다 해주시는 거 같던데 제가 한글로 해도 알아들으시겠죠 와 근데 이 진짜 옛날 사람 같다 이 필터 쓰니까 잠깐만요 원래 제가 쓰던 필터가 이건데 이게 낫나 이게 더 사람 같긴 하네요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려고 켰어요 저요 저 그냥 저 작업하고 뭐 놀고 놀고 오늘도 전시 갔다가 아 노래 아 맞아요 저 그 아직 제목 못 지는 노래인데 제목을 뭘로 할지 아직도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제가 진짜 오랜만에 슈가영 덕분에 그 무대에 섰는데 그 이상하지 않은가 때부터 제가 이 경험이 두 번째인데 그 손이 너무 떨려가지고 마이크가 그러니까 얼굴은 긴장을 안 했는데 손이 너무 쉐이킹해가지고 되게 자세히 보시면 손이 떨려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잡거든요 너무 무대를 오랜만에 해서 너무 무대를 오랜만에 해서 이상한 경험 우와 이거 이 정도? 사람같이 보이게 무슨 얘기 할까요?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무슨 얘기 좀 해볼까요? 아 근데 너무 제가 롤링홀은 뭐 200석 200명이었으니까 그렇다치고 그 마지막으로 큰 무대에 선 게 거의 언제야 그때잖아요 그 예투컴 때잖아요 부산 그래서 거의 10개월만에 큰 무대에 서가지고 약간 너무 떨려가지고 여기가 손이 제어가 안 되는데 제가 UN 스피치 이후에 처음으로 손이 떨려서 제어가 안 돼가지고 와 제어가 안 돼가지고 제어가 안 돼가지고 예서 I can see you guys talking so we can't have any questions or 번역이 되고 있겠죠? 제가 한글로 얘기해도 그리고 제가 또 일본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일본에 또 간만에 가니까 그 일본어 실력이 늘어가지고 가서 이제 데베스테이트하게 하려니까 절실하게 하려니까 절실하게 하려니까 안 되는 일본어가 막 튀어나와서 안 되는 일본어가 막 튀어나와서 なんか 去年은 個人的に 僕도 友達と 에 旅行.. 旅行で 일본에 行きましたけど なんか 今回は 에 仕事で 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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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 에 에 아 에 에 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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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포도그라퍼와 함께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포도그라퍼가.. 일본어.. 아.. 영어를 잘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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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하이..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헛소리 좀 하고 그러려고요 저 혼자 하니까 너무 척척하고 쓸쓸해서 요새 잠은..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화 3학년 동안을わか는 essen I studied 이 giapine스탄 when I was 좀ني old zijn We had our debut in Japan But my lesson and my study stopped there So I thought that my Japanese was Really bad It is really bad still I just went to Japan a week ago There was some some you know partners like business partners that you know can't speak any english or korean so i had to you know deal with get by with my um super japanese 한국 분들도 계신 거죠 아 글쎄 머리가 좀 자라가지고 이게 빡빡이가 더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안 밀어주면 되게 애매해지거든요 이게 계속 그래서 지금도 한 일주일 안 밀었는데 엄청 자라가지고 그렇습니다 what drama are you currently watching? i have a plan to watch a drama it's called dp i watched the whole season one and just season two j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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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e out so i'm just i'm just planning because when i watched drama i had to you know like watch it the whole season for like just one night i just i just can't stand it 뭐라도 이쁘지 우리 남준이는 참 여러분의 사랑은 도대체 얼마나 큰 겁니까 빡빡이 해서 미안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제가 원래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빡빡이를 이렇게까지 민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대징모라고 되게 빡빡한 이것도 빡빡이네 어쨌든 빡빡한 고등학교에서 딱 저희 나이 때까지 두발 규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튀어나오면 막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한 지금 정도 10 제가 지금 밀밀리수가 15mm 정도인데 15mm 15mm로 밀고 학교 다녔고 그때 이후로 아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종종 여름이면 사실 이 정도 길이 까진 아니어도 근접하게 밀곤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거의 데뷔하고 나서 한 적이 없으니까 거의 12년 만에 이렇게까지는 그립감 진짜 개 좋고 근데 만나는 친구들이 계속 이제 푹푹 긁어대는데 만져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두상 예쁘다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 저 나쁘지 않아서 사실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게 이렇게 다 밀고 사실 탈색하고 싶었는데 너무 그... 다른 친구들이랑 너무 튈까봐 간만에 방송 켜니까 지금도 약간 뚝딱 떼고 있긴 한데 아 지금 트랜셋이 안되나 보구나 근데 또 다른 앨범을 해봅니다 그때 다시 한번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시 가고 싶었어요 이거는 다른 앨범의 앨범을 해봅시다 그리고 다시 가고 싶었어요 또 다른 앨범을 해봅시다 네, 이 앨범을 해봅시다 그래도 아직까지 가고 싶어요 아 이 머리 잘 어울리지 않죠? 그렇죠? Thank you for loving, you know, even loving my this strange hair What do you when, what do you do when you,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when you struggle? What do you do when, when I struggle? What do I do when I struggle? I don't know, I just, you know, I just deal with it because, you know, it's always like, um, actually I shared my, one of my favorite phrase with you guys because done is better than perfect So I just, um, I just stand up, I just wake up, you know, off the bed, and I just go, I just do it 아 그리고 저 그 춤을 너무 안 춘 거 같아서 원래 막 그렇게 잘 추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춤을 너무 오래 안춰가지고 약간 운동이랑 좀 달라서 쓰는 근육이 그 이제 다시 좀 레슨을 기본적인 힙합 춤이나 이런 것들 레슨을 다시 다음 주부터 받아볼까 싶어요 이 채팅, 이 라이브 끝나고 제가 회사 얘기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레슨 듣고 하려고요 운동이랑 별개로 그래서 온 김에 춤추고 레슨, 그 레슨하고 그 다음에 어 뭐야 그 다음 운동하고 뭐 작업하고 이러려고요 원스톱 시스템 Thank you guys, thank you for all the love Did you visit any museum recently? 어... 오늘 이제 한남동 리움 미술관에서 하는 김범 선생님의 개인전을 갔다 왔는데 그게 최근 본천시 중에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어... 제 소장품도 한 게 있어서 가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춤 라이브 가자, 간다 Sorry 레슨 듣고요, 레슨 듣고 제가 좀 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안 췄어 이러다가 진짜 갔다 와서 안무도 다 까먹고 이럴까봐 무서워가지고 여자 월드컵 못 봤어요 저 사실 축구도 월드컵 빼고는 잘 안 봐서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항상 공유가 안 되는 편 지금 연수인 영상은 진짜 생각 좀 해볼게요 모르겠어요 뭐 나에 대한 그쪽 기대치는 낮을 테니까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흑역사로 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Do you saw any new movie? I just watched it West Anderson, Estorward City Margot Robbie is there and It was great 아 배고파가지고 저녁을 안 먹었어요 근육을 과시하다 제가 그렇게까지 근육질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방 한 10%는 돼야 근육을 과시할 텐데 제가 아직도 14%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살은 좀 빠졌는데 골격근량도 같이 빠지더라고 운동은 계속 하는데 왜 그러지 식단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얼굴만 내가 뭘 좋아하면 되니까 옷발 괜찮고 얼굴만 뭐 이렇게 그냥 턱선만 잘 나오면 된다 큰 그런 니즈는 없다 How many languages do you know now? I speak a good Korean, I speak an okay English I speak bad Japanese How do you like test songs? Oh 제가 아직 I never listened to the whole album But you know I really stand off for his new challenges with new people And I watched all the movie with that And with that puppy 연탄이랑 And you know his karaoke life 술 한 잔 가자 아 근데 술을 진짜 술 너무 좋아하고 최근에 많이 먹었는데 아 근데 진짜 좀 줄여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게 너무 습관처럼 계속 집에서도 혼자 먹고 이래서 간이 간 때문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밀크시스도 막 챙겨먹고 하는데 근데 간이 빈도수 그 술의 빈도수가 중요하대요 이게 먹는 자체 그 양보다 술을 먹는 빈도수가 간의 건강에 훨씬 더 그러니까 빈도수가 더 요인을 미친다 간이 안 좋아지는데 아 그래서 중간중간 디톡스 좀 하려고 집에 가면 저도 그 위스키 장보면 그걸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알콜 중독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어차피 이제 곧 못 먹을 시기가 오니까 좀 먹어도 되잖아요 We do 7 with Jungkook 아 그러게요 챌린지 저만 안 했는데 아 뭔가 저랑 안 어울리는 거 같아가지고 뭐 언젠가 진짜 마음이 변하면 할 수도 일단 춤 레슨이나 좀 받으려고요 아우 감자탕 아우 감자탕 네 그랬었군요 일본 같다고 에에 나오는 거 봐봐 에에더 에에더 에어 실례지만스 하이 남의 히토또お願いします 하이 아 대하자마스 아 대하자마스 아 대하자마스 위스키 소주 위스키 3000 소주 음 소주가 정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음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국의 새로운 노래가 생각나요? 7 is a great, 7 is a bop, guys anyone can get along with that song even when they drive, take a shower, dance I'm really proud of what he's doing life is kind of difficult, yeah it is, shit happens life is full of shit but there actually is, there exists, you know there's some really beautiful shits and that's why we're chasing for I told about Tez's songs and I just, you know, I just definitely waiting for, you know, the whole full album release did you recently have 삼겹살? I think not, oh shit I gotta definitely try that 좀 텀 돌아온 것 같긴 한데 삼겹살 윤기 형 콘서트 끝나고 디프리 했냐고요? 아 예 했죠 했죠 한 잔 했죠 한 잔 하고, 아 그래 멤버들 얘기를 좀 해야겠구나 이게 멤버들 어쨌든 그 이게 그 콘서트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슈가, 아니 슈가 아니라 그 진영이랑 홉이 나와가지고 같이 몇 번 봤고요 술도 한 잔 했고요 Oh my English is cute What does that mean? 이번 주에 재미있는 일 있었나요? 이번 주에 재미있는 일? 와 이거 요즘 자꾸 저도 그 뭔가 틱톡처럼 제 인내심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혼자 있거나 막 뭘 하거나 했을 때 막 가만히 뭘 진득하게 앉아서 뭘 못해요 그래서 책도 읽으려고 하는 거고 좀 이렇게 자꾸 스와입하는 그런 버릇이나 뭔가 이게 스와입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릴스든 뭐든? 뭐 피드든?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인내심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자꾸 그 되게 좀 이렇게 긴 양식을 주려고 노력 중? 진짜 어려워요 Do you cry often? Yeah, I do cry sometimes Like these days, I think my tears is really coming out, actually Oh, I do speak... I'm kidding, English Yeah Thanks, thanks for the compliments I'll take that Love letter songs? 아까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 만들어 주신 거? 수줍음은 어떻게 없어요? 수줍음은 그거 못 없어요 왜냐면 그거 저도 안 돼요 저도 이제 BTS라는 되게 엄청 거대한 팀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수줍음 그 수줍음은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병이에요 저도 병이에요 봄보아야지 보고 싶다고 와 봄보아야지 그립긴 해요 진짜 진짜 한지 오래돼서 뭐 나 그 얘기도 했었는데 나중에 봄보아야지 찍자고 미래에 책을 쓸 수 있냐고요 책 제 원래 꿈이 작가였어가지고 사실 책을 써보고 싶긴 한데 근데 사실 작가 그 글을 써서 책을 낸다는 게 아무나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언젠가 제가 진짜 준비가 되고 열심히 장기적으로 아직 그런 걸 못 해봐서 그런 준비가 되고 난다면 뭐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 음악이나 이런 게 더 재밌어가지고 공연이나 아 Did you have a project in Japan? Yes I did And it's a super top-notch secret Do you watch TikTok? Actually not But You know some friends Or even like You know people like Jungkook Or like J-Hope Always teach me Like what's going on What's trending 7 is really big On TikTok right now 머리 왜 잘랐냐고요 쪼를 수 있어서 잘랐습니다 There's no reason My hair My choice Fishbread Yummy I hate fishbread But I love fish But I'm definitely Not into the fishbreads Love letter My hair by ARMY 이게 계속 올라와서 한번 봐야겠는데 오케이 잠시만요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그거 약간 어 하다가 짤로 본 것 같은데 그 노래 Jungkook이 막 울고 막 그거 아닌가요? ARMY songs for BTS Love Letters 오피셜 뮤직비디오 오우 오피셜 뮤직비디오 오피셜 뮤직비디오 오피셜 뮤직비디오 오피셜 뮤직비디오 오피셜 뮤직비디오 스포티파이 shut up 오피셜 뮤직비디오 오피셜 뮤직비디오 정말 사랑합니다 오케이 이건 누가 부은 거야 이 노래를 Who sings this song? I don't know how to love myself still so I'm happy that if you guys got it ghostly It shook me die 음 더러 보니 하셨구나 고마워요 2. 2. 4. 3. 5. 5. 5. 6. 5. 6. 몇 년 전에 우리 두세파 탓 이거지 원래 팝 있었는데 그니까 참 길고 아름다웠던 시간이죠 근데 다음은 안일няя 그니까 이 시절이 지 stem기 예, Alyss이 두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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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파 두세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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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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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is so everywhere it's like a cliche everybody's talking about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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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t still when I face this kind of love I feel like irresistible and that's what makes me go through all those trials and hardships and shits happening in the life and I it could be it could be vice versa to all of you guys and everywhere so yeah I mean thanks for this amazing song just like that so okay yeah so emotional yeah I'm being emotional why not I can be emotional too. I won't deny that. 그렇네요. 어우, 배터리가 사랑해,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12% 나왔네. 거의 꺼질 때까지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길게 해보네요. 옛날엔 저도 한 30, 40분씩 했던 것 같은데 정국이가 너무 자주 길게 해서 저도 좀 돈 받으려고 작업해야 되는데 사실 농땡이 치고 있는 거긴 한데 근데 이것도 좋은 농땡이잖아요.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뜨네. 왜지? 나의 빡빡 레이더가 연결을 이 커넥션을 건드려버렸나? 머리가 없어서 지금 연결을 받을 수 없는 건가, 전파를? 도와줘요, 위버스! 연결이 불안정. 지금 잘 되고 있죠, 여러분? I've got the message. The connection is really unstable. Everything's alright. 아, Moni. I never shared the news with you guys. Yeah, I just... Moni가 이제 그 한 두 달 정도 전에 세 달, 두세 달 정도 전에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너가지고 저랑 함께한 시간이 엄청 길거나 많지는 않은데 아직도 특히 같이 살았던 저희 가족분들이 그렇게 조금 이렇게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완전 저희 식구였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이제야 말씀드리네요. 그래서 제가 Moni랑 비슷한 그림을 그 무슨 페어에서 보고 그걸 사서 부엌에다가 걸어놨어요. 옷이 대신. 장례식도 치러주고 So, show you guys my T-shirt. It's written eternal. Love is the only thing that could be eternal, right? 아, 진짜 개 진심으로 사랑하지. 사랑이 뭔진 모르겠지만 저 사랑 공부 중인데 요새. 아, 사랑은 다양한 온도와 표정과 얼굴이 있잖아요. 완전 사랑이죠, 이건. 병역에서 돌아온 인터넷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번역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Love is all we need. Yeah, for sure. 아, 제 삶의 일부가 되어줘서 저도 감사하죠. 일부가 뭡니까? 거의 이제 제 청춘인데 개 찐사랑 찐사랑이죠. 네, 진짜. I love your deep voice. I love your deep voice. Oh, I had a recording session yesterday last night until like 12 so that's why my voice is like like fucked up. But I like this too. Why not? There's no like standards for a for a for a good voice so We want an arm tour. Yeah, I hope so. And someday. But 어쨌든 이제 돌아오면 그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만큼 한동안 또 팀에 열심히 집중을 하고 지금 개인 프로젝트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몸바쳐서 한 다음에 다시 모이면 다 같이 또 열심히 또 한동안 또 팀으로 열심히 해야죠. 그 얘기도 했습니다. 최근 멤버들이랑 다 했고 뭐 그리고 이제 내년 페스타 직전에 진영이 전역을 하니까 또 진영이랑 호비가 먼저 나와서 또 많은 저희의 또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을 거니까 다양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들 너무 워커 올리기 일을 너무 열심히 해. 그래서 뭐 여러분이 지루하실 틈은 없을 거예요. 물론 뭐 일곱 명의 완전체 리유니온은 조금 남았긴 했지만 남준, Do you drink a lot of water? Yeah, I do. Your smile is my favorite. Me too. Appreciate it. Take that as a compliment. Did you eat? 아직요. 아직 밥을 못 먹어서 근데 좀 작업 좀 하다가 아 근데 늦게 먹으면 또 배든데 지금 천국의 계단을 이거 라이브 끝나고 탈까 말까 지금 진짜 고민 중인데 내일 운동을 잡아놨는데 오늘 운동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매일 운동을 하는 게 좋은 건가요? 혹시 잘 아시는 분 있나요? 건강적으로 아 모르겠다. 아 하고 나면 배고프니까 죄책감은 좀 덜하지 않을까요? Sing, please. Sing. Bad at singing, actually. I told you I'm fine tonight Stank good Spring Always been good I will sleep in her eyes Sorry. My condition is bad. My condition is bad. What time is it here? It's 10pm. Pink hair? I've done it and bought it like two years ago. Pink has been always my always one of always been my one of my favorite gonna try like in the future Do a rap about Pokemon? Do a rap about Poke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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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kemon One of your Pokemon And that stands for Pokemon Oh shit. Sorry. Drink some hot water. It will heal my throat. It will heal my throat. Thank you. Take that. Can you teach me English? Yo yo English is already good. I can't You know I can't I can't teach someone Except Jungkook Advice for a high school graduate Life is a soup and I'm a fork Thank you Thank you It's closed Ah, it's closed That's right I think I should go to this I've been waiting for this long I'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I've been waiting for 40 minutes And I've only 7% I have no charge I have no charge so I'm a lot of charge I'm a lot of charge Now I'm the type of man that I want Oh, that's sweet Thank you You got the real Got the best eye Bro, connection is getting worse I'm sorry I'm gonna I'll leave really soon Real soon So please Please Just bear with it Go Victoria Connection No I'm going to get something I'm going to go I'm gonna get something You're a good Come on I'm going to get some Check out I love you 빡빡이 머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의 또 단체 컴백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제 솔로 프로젝트 언제나 올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진짜 이번에 인디고보다 한 다섯 배 좋을 것 같아요 가보겠습니다 I'm leaving! Bye guys! Bye! Bye!